방어바 응. 자야죠. 자야죠. 응, 자야죠. 그냥 계속 가. 앗, 앗. 이럴다는거 안돼. 으아악! 하아. 하.. 그럴뻈어. 아, 반지가 멋있었어. 자 걸어오세요 자 이걸 못찍었나요 자 보험사 불러요 야 왜이렇게 빡세지 여기 이렇게 안빡센다고 같은데 야 이 길이 아닌거 같아요 느낌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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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좀 내가 알던 길이 아닌데 여기가 여기 아닌가봐 아까 거기서 왼쪽 여행 여행 물 좌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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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부용산 도용산 도정산 너무 재밌게 탔어요. 다친 사람 없이 모두 잘 내려와가지고 정말 즐거웠습니다. 행복합니다. 많이 넘어졌어. 오늘 너무 너무 많이 났고. 쥐도 많이 났고. 쥐 난 사람 뿐들어 주세요. 쥐 난 사람. 쥐 난 사람 뿐들어 주세요. 쥐 난 사람 뿐들어 주세요. 쥐 나니까 어때? 아프지 뭐 어때? 이게 쥐구나. 그걸 알았어. 쥐 난 사람 뿐들어 주세요. 나도 죽었어. 나도 죽었어. 나도 죽었어. 나도 죽었어. 말이야. 너만 죽었어. 한 줄 잘 해봐. 안 돼. 산에서 지나게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